배우 조보아가 올 가을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. 소속사 XYZ 스튜디오는 조보아가 소중한 년을 만나 오랜 기간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오다 다가오는 가을에 평생을 약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결혼 상대는 피 연예인으로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. 지난 2012년 드라마 닥치고 꽃미남 밴드로 데뷔한 조보아는 여러 작품에서 주연으로 활약했으며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.